작년 전체적으로 저희 뭐 제가 서초탑 센터장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기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기를 거쳐가면서 올해는 오히려 더 훨씬 더 기회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 기회를 갖다 지금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미 적응이 돼서 이걸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국제사업도 더 활발하게 계신 분이 계시고 저는 좀 굴리게 잡다 보니까 외국사업은 아직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절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분당탑에서 저희 노단장님을 빌어서 수많은 분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정리해와서 나왔던 어떤 구력이 경험 자체가 이미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그거에 이제 그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사업은 이제 제 관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한 110분 정도 모이고 계시는데 저희가 만약 지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2년, 3년 지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런 방향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많은지 과거에 10년, 5년 선배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미래의 지향적이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게 사업이란 건 과거 4년, 5년 전에 저희 선배들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2년 후 3년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가능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자칫 닮으면 저희 5년, 6년 전에 선배들이 했던 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잘못 방법 테크닉적인 게 있어서 과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거 비전을 보고 아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과거, 방판, 다단계, 네트워크를 스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향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괴리감, 그런데 헤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여기 유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기업 신입사원이세요.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회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세상 트렌드가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그거에 준비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집체 교육을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에텀이라는 회사는 점점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데 저희 사업하신 분들이 조금 연배들도 있고 과거 경험들이 특출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방법적인 게 있어서는 자꾸 발복 잡힐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베이스 삼아서. 대신 그 어려운 환경에 저희 선배들이 여기까지 가이드한 거는 저희도 진짜 항상 존경스럽고 박수 쳐드릴 만하죠. 그분들 덕에 이세가 여기까지 와갖고 저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부분인지. 하지만 그 원천에 기본 베이스는 항상 있어요. 저희 분당 탑뿐만 아니고 에텀 전체가 흘러오는 게 제가 잠깐 제 사업적인 얘기는 저 개인적인 소개도 진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려보겠는데 잠깐 제가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두 가지를 가지고요. 항상 첫 번째 우리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효율적인 전개 단계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일곱 가지 세븐코아라는 건 사업 성공을 위한 7가지 반복 습관이라는 게 실제 행동에 관한 부분이죠. 거기에 매칭시키면 성공의 8단계는 늘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굳이 에텀에서 통용되는 거 일반적으로 자기 사업을 해더라도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하건 아니면 외식업을 하든 간에 나름 목표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결의를 할 거고 그럼 제가 주 고객을 어떻게 초대할까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볼 거고 전화해서 초대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을 후속 조치를 할 거고 또 하나 그분들에 대해서 AS라든가 많은 문제를 해 줄 거고 또 하나 제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가게를 한 개 내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내는데 어떻게 가이드를 할 거고 기본적인 단계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행동에 들어가서는 결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사업에서는 그러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단계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가이드가 되어오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 사업은 유통업이고 어떤 자기가 취급한 아이템들에 대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의를 하냐면은 정말 제품 내가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제품 애용에 어떤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결의가 따리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어려워 하신 분들이 저희는 이거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럼 자기 제품에 대해서 애용하고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거에 앞서가 자꾸 누군가한테 파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행위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고 내 아이템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에 앞서 나는 내 아이템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자꾸 팔아볼라 하는 거예요.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세일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떤 분은 그게 쉬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제품 바꿔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해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전 제품을 내가 다 바꿔 써보자. 그리고 미팅 참석이나 이런 데 가서 나보다 먼저 경험했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애템 회사가 어떻게 갈 건데 우리는 어떻게 발맞춰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져갈 건지 이런 미팅 참석에서 지식이라든가 방법적인 테크닉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걸 결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리고 초대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통업을 하니까 일단 거래처가 늘어야 돼. 고객이 고객이 늘어가는 저희는 하는 부분이고 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면서 나우같이 동업자를 찾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팔로우스로 팔로업을 통해서 후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랑 같이 뭔가 각자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나랑 같이 해보자. 그 후원하는 어떤 저희는 파트너를 찾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가장 특혜가 오늘 뒷부분에서 다뤄질 상담이란 부분.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데 나를 항상 가이드를 코치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의 가장 매력이 그거예요. 나한테 항상 경험 있고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자기 사업처럼 생각하시면 나보다 먼저 했던 카운셀러가 있다는 거 멘토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이 사업의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은 나를 통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게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갖다 만든다는 건 나처럼 정말로 좋은 동업자를 찾는 행위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경험치자들을 충분히 배워서 제가 경험해보고 누군가한테 가이드하는 역할. 오늘은 실제로 6번, 7번에 대해서 앞에 선배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깊숙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븐코아라는 거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리뷰하면 제품을 써봐라.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미팅에 참석해서 정보라든가 방법적이라든가 회사가 어떻게 가고 우리 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참석해라.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어라. 저희는 사업이다 보면 고객은 확장되어야 되니까 거래처가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방법 밖에 나가서 하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고객을 소개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를 누군가를 후원해라.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상담. 본인의 과정을 체크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 동업자를 계속 찾아서 그분들한테 가이드하는 내용이죠. 사업 성공을 위한 6가지 반복 습관을 제시하는 부분. 시스템 자체가 아까처럼 전개 단계하고 실제적인 행동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조금 뒷부분에 상담 부분하고 리더십 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운셀링이라는 건 카운셀링이 말로 이 사업 시스템 성공의 열쇠이다. 가장 큰 혜택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정말로 좋은 코치를 만나면 그보다 더 큰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사업이 앞서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로 경험 있고 실적 있고 저를 늘 제 옆에서 가까이 저를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주면 카운셀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혜택이잖아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이 사업에 가장 빠르게 성장될 수 있을 겁니다. 카운셀링의 원칙.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카운셀링을 받고 한다. 원거리는 매주 한 번씩 전화상담 통해 평가받고 지침을 전달받는다.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을 명심하자. 카운셀링 받을 때 미리 준비하기. 내급표, 신규명부, 액티브 사업자 말하기보다 듣는 게 더 포커스를 맞춰가고. 이런 얘기죠. 제가 덜 절약하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그룹의 성장이나 리더셉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라는 것. 실제 저희는 특히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연배들이 많으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분. 그리고 왕년에 뭔가를 했던 분도 많고. 그럼 여기가 특이한 저희가 모임 구성되신 분들이 연배도 다양하고요. 경험도 엄청 다양해요.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남녀도 천차만별이고 관점도 달라요. 관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0대, 30대 정도 갔다면 어떤 집체 교육을 놓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는 이미 왕년에 다들 뭔가를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잘해왔던 분들. 실제 자녀 교육을 잘해왔다고 엄마 역할을 잘해왔던 분. 박해나 개인 사업을 잘해왔던 분. 이런 당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도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저희가 어떤 방법적인 테크닉보다도 그분이 다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왕년에 전부 다 뭔가를 했던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가려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모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팀워크라는 게 저런 거잖아요. 저희가 축구팀 11명이 모이면 다 달리기를 잘하지는 않아요. 달리기를 못해도 누군가는 골킵을 잘한 분이 있고 누구만 패스웍을 잘한 분이 있고 누군가는 시팅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팀워크이거든요.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연배도 틀리고 남녀노소 다 틀려요. 그럼 첫 번째 인정하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자. 첫 번째가. 엄청난 게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첫 번에 인정하고 그리고 각자 잘하는 점을 찾자. 장점을. 그래서 팀워크로 만들어가자. 그럼 11명이 어떻게 축구를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간에 각각 잘하는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가져가는 게 팀워크이거든요. 그럼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하는 건데 스폰서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팀으로 같이 옆에서 어떻게 할 부분인지. 저희 성공습관 코어 6단계 보면 상담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 일반적인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회사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늘 상담이라도 잘해왔던 것이에요. 자녀 상담이라든가. 여기서도 그게 통용이에요. 첫 번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건 첫 번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엄청나게 노하우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들을 어떻게 뭉쳐갈 건지. 누구나 잘못하는 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각자 잘하는 건 잘 못하는 걸 개선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세일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업도.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분.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았거든요. 저희 인간들이 여기 되게 모두가 다 영업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이런 분을 다 아는 분은 극히 드무세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저 분은 이걸 잘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꾸 잘하는 걸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못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드세우는 거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상담하는 부분을 그러면 본인 스폰서나 우리 파트너를 만나서 각자의 장점을 서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서로 느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가서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상대방의 강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 팀을 모으는데 당신은 좀 배도 나왔고 이게 달리기는 됐지만 정말 골키퍼를 잘하니까 저희 축구, 저희 팀에서 골키퍼를 봐주십시오. 어떤 드로잉을 잘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다른 걸 잘 못해도. 그분 역할에 맞게끔. 저희 팀워크로 충분히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 부분도 그 부분에 곁에서 상대방의 장점이 어떤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했잖아요. 불평불만은 그건 이 사회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에 가서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자기 팀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늘 얘기한 비비불처럼 불평불만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사업을 가지신 분은 내 팀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저희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한다면 잘 팔고 아이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제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사업을 한다면 내 팀을 최고의 팀으로 꾸리겠다. 골키퍼를 잘하는 분, 달리기 잘하는 분은 전면에 세우고 드로잉을 잘하는 분은 어디에 세우고 그런 사람을 찾겠다. 그게 팀을 만드는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도 다들 예전 전에 정말 많은 일을 각 분야에서 잘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쩐 기회에 만나서 어떤 데서 누구처럼 내가 특별하게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그렇게 됐다면 모든 걸 잘한다면 이미 치고 나갔겠지만 어떤 한 분야는 잘하지만 일반적인 일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못한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완하자. 그게 가장 상담의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대방 앉았을 때 어떻게 그분의 장점을 찾아주고 일단 칭찬해 주고 절대로 지적하지 말고 저도 엄청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지적한다고 굳혀질 게 아니에요. 50대 후반, 40대 후반 그렇게 살아왔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랑 30년, 40년 본인 혼자 스스로 자기 사업을 읽었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을 있지 모르면 이렇게는 바뀌겠죠. 내가 당신하고 하니까 당신이 안 듣는 것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바뀌는 척은지만 실제 일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상담도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수시로 저희가 각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각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전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첫 번째 후에 제가 사업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관점을 보고 특히 자기 사업 저는 가끔 제가 얘기해요. 자기 사업이라 얘기하는 사람 첫 번째 원칙인 자기 사업은 자기 아이템에 대해 정말 잘한다. 자기 제품은 자기가 다 써봐요. 자기 사업인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사업인 사람 자기 스케줄을 엄청 관리 잘합니다. 직장인은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 사업인 사람 자기 스케줄 관리 되게 타이트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자기 스케줄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했잖아요. 그분들은 사업은 무조건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사업을 하신 분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이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무조건 성장시키는 게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스폰서를 만났던 파트너를 만났던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어떻게 가이드를 할 건지 누구하고 이걸 팀워크를 이루고 만들어갈 건지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저희도 그러잖아요. 내 사업이라 생각하면 내가 자기가 이 사업을 왜 택했는지 한번 생각하고 싶으면 되죠. 저도 작년에 학원까지 운영하고 적지 않은 큰 가게도 운영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게 그 수입 특성하고 이 사업을 제가 택한 이유는 노동소득하고 어떤 권리소득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업은 큰 비전입니다. 당장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3년 후 4년 후 엄청나게 큰 인세 수입이란 거 그 특성 때문에 정말 저희도 사업 중에서도 정말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품으로 보면 정말 작게 보여요. 제품으로 보면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저희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분은 구문 가게를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동네 마트를 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대형 할인점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로 거대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대대 운영하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각자 생각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큰 사업이세요. 그런 사업의 각자 특징들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을 내가 하는데 누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거기에 뭐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돈을 누가 지급하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내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팀워크를 이뤄갈 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상담받고 가이드를 해갈지 그런 부분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기존에 저희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접하면서도 실제 사업이라는 느낌을 쉽게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밖에 생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돈을 투자한다든가 가게를 낸다든가 뭔가 이렇게 법인을 만든다든가 뭔가를 하는 거 그걸 사업이라 생각하지 이걸 사업이라 잘 못 듣게 느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단지 약간의 특징이 틀려요. 그런데 똑같은 수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스폰서랑 파트너가 어떻게 상담할 건지 이 사업으신 분들이 와갖고 이게 어렵네 나쁘네 좋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가 100여 명 자체가 저희 사회부를 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100여 명 저희 각자 자영사업을 만났다고 칩시다. 이게 어렵고 이거 쉬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각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갈지 성장시킬 건지 국제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럼 끝없이 만나서 상담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이 사업이 과거 10년에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2년 3년에 어떻게 갈 거다. 애터미 회사는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애터미 사업은 박한길 회장이 정말 잘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죠.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애터미라는 회사는 저렇게 사업을 잘해가고 있는데 과연 애터미라는 회사하고 파트너가 되고 있는 각자 사업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애터미 영업사원처럼 하지는 않나 애터미라는 회사하고 파트너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 영업사원처럼 가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관점을 보면서 저희 끝없이 파트너 들어가 상담들을 해가면서 해가는 게 가장 큰 특혜죠. 이게 상담 부분은 각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 안 해도 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팀을 이뤄갈 건지는 방법적인 이미 본인 수로 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제라는 부분은 일단 잊고 얘기하겠습니다. 리더십 복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업은 장사를 한다면 제가 가게 하나만 가지고 할 거예요. 가게 하나를 그런데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게 하나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게 지점을 잠실 지점 강동 지점 서울 지점 어디면 부산 지점 대전 지점 곳곳에 지점을 늘리는 게 사업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 내 사업 체계를 잡아서 누군가한테 또 다른 사람을 가이드를 하고 해줄 거잖아요. 이 사업은 복제와 축적의 사업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크기는 본인의 성장만큼 크기가 될 겁니다. 내가 사업이 안 큰다는 얘기는 내 성장이 크기만큼 가끔 저는 저런 얘기를 해요. 뚜껑이라고 내가 얼마만한 병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뚜껑부터 먼저 결정 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뚜껑 크기에 따라서 내 병의 크기가 결정될 거니까. 그럼 저희 책을 읽는다는 거 하루에 15분 이상 책을 읽읍시다. 15분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하루가 1440분인데 당신의 1% 정도는 독서에 투자하십시오. 왜 모든 성공한 사람은 다 책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 치고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동영상 시청 저희는 저희 팀에서 정말 부진하는 한 분이 계세요. 항상 매일매일 두 편의 동영상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 모든 그룹에 올리다 보니까 팀장 다니러 그걸 잘 이렇게 가이드해서 정말 잘 듣고 있어요. 하나는 이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 하나는 리더십이라든가 마인드셋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뢰 쌓기 동업자들끼리 신뢰 쌓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뢰라는 거는 그리고 평생 내가 어떤 팀을 만들어갈 때 축구를 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만 어떻게 그분한테 패스를 하겠냐고요. 그분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팀워크라는 거는 신뢰 쌓는다는 거는 그분들하고 유대감을 갖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분을 믿어주고 첫 번째는 그게 신뢰 쌓기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게 누군가 저희가 제가 어떤 어떤 한 점포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제3의 제2점포 제3점포 제4점포를 만들어가는데 누군가한테 그걸 가이드하고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그런 얘기 늘 듣던 얘기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잘 익힐 수 있는 방식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듣는 것의 10%를 기억하고 보는 것의 50% 말한 것의 70%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하는 것의 90%를 기억한다. 누군가한테 코치 역할을 가장 좋은 게 다섯 가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일단 내가 모델이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모델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보통 일상적으로 대부분 일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운전을 가르치던 모두가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그분 보고 해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가르치게 하고 이 패턴이 실제로 가장 좋은 코치 역할이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일반 학교 교육하고 다른 게 일반 강의에서는 보통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가 배운 걸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중간에 반드시 배우고 자기가 해보고 가르치는 역할이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모델이 되어진다. 가장 쉬운 거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얘기해 주고 컨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맞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언어를 하는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제품을 파는지 어떻게 제품을 소개하는지 어떻게 사업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드를 주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가이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시켜보는 거죠. 내가 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업이란 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 계속 들어오고 확장시켜야 되는 거니까 모델이 되면서 지도하고 지켜보고 동기부여하고 새로운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고 이게 사업의 전체일 겁니다. 여기 리더십의 복자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마음을 밭을 가는 사람 비비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항상 내 다음 사람 어떤 걸 가르쳐줄 건지 내가 이걸 하는 행위가 내 사업에 정말 도움이 돼요. 저희는 간단해요. 결정하는 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 조직에 도움이 되고 사업이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얼마 되고 그거는 사업 개념은 아니고 나한테 득이 되고 장사 개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행위가 자체가 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되게 쉽게 판단할 거거든요. 뭔가를 하는데 조직에 도움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위지 그리고 내가 항상 기본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거는 이 사업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은 같은 얘기거든요. 저희가 끝없이 대기업에 가면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 SS, S그룹, H그룹들 모두 다 앞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끝없이 시임사원들이 두면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할 건지 기본 베이스를 두고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 사업에서 아까 성공의 8, 8단계라든가 에이코아라든가 기본적인 가이드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베이스를 진보로 해서 그걸 각자 그룹 특성에 맞게 각자 센터 특성에 맞게 각자 잘하는 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서 성장시켜 나갈 건지 하지만 저희가 믿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가 애터미 전체가 워낙 기본 베이스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서 시스템 전체에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앞에 선배분들께서 아까 8, 8, 30의 8단계를 얘기했고 저희가 에이코아 부분에서 앞에서 쭉 했던 게 지금 오늘 상단 복제 부분인데 가장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매진말로 다시 가면요. 조금 더 강조하면 사업 방법은 제가 딱 중요해요. 사업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모멘텀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사업 입장에서 첫 번째 사업은 본인 일단 전문가가 분명히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적인 걸 내 다음 사람한테 가이드가 해야 되고 사업 플랜 잘해야 되고 제품에 대한 일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설령 시스템대로 내가 약간의 뭐 지그재그로 갈지만 기본 베이스는 항상 알아야 되고 그런 누군가한테 내 다음 지점, 다음 지점, 다음 지점을 할 때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항상 보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항상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병을 크게 만들려면 일단 뚜껑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노력을 크게 해달라 당신의 그룹의 크기가 결정된다. 저희는 정말 큰 사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천우일일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천지일일의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었거든요. 어쩌면 대대손손 넘어가고 전 세계 국제사업이 가능한 이런 큰 기회를 만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지금 안 됐다고 어떻게 그거는 어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1, 2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좋은 팀을 만나면 그런데 이 사업은 무조건 애터미 전체 성장 속도 보면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각자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아무리 애터미가 잘 돼도 내 사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라는 사업은 엄청 잘 성장될 겁니다. 그럼 과연 애터미라는 사업은 잘 되는데 내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내 팀들하고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갈 건지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하고 어떻게 애터미 회사하고 내가 파트너가 잘 가는데 내 다음 파트너들은 어떻게 애터미라는 전체 회사하고 애터미 시스템하고 우리 전체 분당 탑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조인해서 나갈 건지 어떻게 가이드할 건지 자기 사업이라는 중심에서 그게 돼가면 할 것 같거든요. 아마 또 이게 반복되겠지만 이번에 또 최근에 회사에서 또 주제하는 ACC, BCC, RCC까지 얘기되는데 아마 기본 가이드를 할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모든 모범을 어느 회사보다 자리해왔듯이 기본 베이스를 잘 가져갈 겁니다. 그럼 그 잘 가져가는 데서 애터미라는 학교 교육이 정말 잘 돼 있지만 그러면 내 집단, 나 내 팀이 어떻게 그 애터미라는 회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호흡 맞춰서 내 그룹이 성경될 건지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는 게 나름이죠. 애터미가 다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학교만 다 간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요. 애터미가 ACC, BCC, RCC 아무리 잘 가야 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걸 잘 각 팀끼리 잘 소화해서 결국 자기 팀들에서 또 소화해내야 될 거거든요. 기필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정말 위기가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 남들보다 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다들 저희 7년, 8년 선배들도겠지만 여기는 다들 3년, 4년, 5년 길어야 1년, 2년 되셨잖아요. 그럼 이 혼란의 기회가 어떠면 여기 계신 분들 기회거든요. 막혀나가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는 게 애터미가 제품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사업성은 몰라요. 박혀나가면 다들 그래요. 애터미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사업이 되고 사업성이 있다는 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정말 사업적인 내가 사업성만 이해하고 국제사업도 되고 그걸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게 폭발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여기가 신문이 도대체 이 일을 하는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인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애터미 영업사업을 할 건지 내가 내 사업을 할 건지 나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치 애터미 제품 들고 다니면 늘 애터미 영업사업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데 각자 자영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터미라는 회사를 활용해서 각자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내가 내 사업을 해서 내 대물림해 줄 이런 사업인지 내 파트너하고 정말 팀이 돼서 저 애터미가 잘나가는 그 회사하고 내가 파트너가 된 내 사업 조직을 정말 크게 만들어갈 거지 국내든 국외든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불과 코로나가 오면서 벌써 머릿속에서 어떤 분은 TV를 보면서 트로트를 봤을 거예요. 그 랜선 환경 자체를 그런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생각을 하잖아요. 월업 공장 7천평에다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 랜선 세미나를 준비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도 그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년 후에는 각자 자기 집 거실에서 이런 랜선을 통해서 아마 미팅을 할 겁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천재의 류 기회거든요. 다른 사람을 찾아 본인 중심으로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들을 따라가서 되는지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가서 되는 건지 내 생각들을 주관을 가지고 갈 건지 지금이 정말 최고의 게임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컬래버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못했던 거 오프라인 미팅도 가능하고 온라인 미팅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물론 작년에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다시 지지부진했죠. 다 적응 기간이 가졌고 그런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준비가 다 되셨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은 올해가 2020년은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2021년이 사업의 원년입니다. 원년 각자 생각하십시오. 올해가 이 사업의 출발선이다. 각자가 내가 지금부터 내 사업이 원년이다.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십시오. 과연 3년 후, 5년 후 당신은 어느 곳에서 있으시겠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들어왔어요. 지난 거 잊어버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일을 그 전에 해봤습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어제는 어젯밤이 끝났다. 오늘부터 내가 2년 후, 3년 후에 어느 지역에 가 있을 건지 오늘부터 생각하시고 아까 쭉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8단계대는 세븐코드 그런데 그걸 베이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 팀워크를 만들어서 만들어가겠다. 그 생각을 갖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죠. 늘 하시는 얘기 있어요. 어제는 어젯밤이 끝났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도 되게 부단해요.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니까 어제 했던 게 오늘 결과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제 과거도 못하고 오늘도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내 2년 후가 바뀔 건지 3년 후가 바뀔 건지 3년 전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건 2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건 여기 왔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갈 건지 저 이거 해보자고요. 저희 2년 후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3년 후에도 바꿀 수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바꿔왔어요. 그분들 했으면 우리도 가능하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우리보다 더 나쁜 조건 그분들 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본인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애기 엄마로 그 어려운 애들 잘 키워왔고 그 어려운 난간 잘 직장 잘 맞춰왔고 그 IMF 다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일단 본인한테 칭찬해 주고 그분들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2년 후 바꿔보자.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이게 이 사업이 다거든요. 아까 상담복제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강론이고 중요한 건 본인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오늘 2021년 5월 말입니다. 5월 28일이에요. 과연 1년 후에 2022년 5월 28일 날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건지 2024년 5월 28일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건지 그리고 나를 믿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내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30만 PB, 만 PB, 이미 2만 PB 기본적인 건 하지만 방향은 항상 머릿속에 크게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사업으로 크기로 보고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큰 사업을 해보겠다. 제가 일반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사업을 택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년 전에 왔을 때 저는 학원도 적지 않은 학원을 했어요. 가게도 식당도 정말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택한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안 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죠. 제가 직장 자동차 연구소에서 나와서 밖에서 엄청나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했는데 많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남들이 보면 가게가 큰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관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저게 경업으로 가능하겠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10년, 20년 간다면 이걸 못하죠. 제가 생각하면 경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3 내지 5년 정도면 되겠네. 그거는 해보겠다. 그리고 혼자 한다는 게 알면 저는 못하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 팀이 돼서 저도 그래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식당도 하면서 조리는 못하잖아요. 좋은 팀을 구하면 되니까.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 결과치가 연금성 수입도 되고 자식 상독도 되고 국제사업도 된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애터미라서 선택을 했어요. 애터미를 한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진 일이 그런 일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 다른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이런 일이니까 저하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애터미라서 관심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얘기는 아니고 가서 애터미를 해보죠. 애터미를 왜 하는데. 저는 제가 정리된 게 그건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 일 관두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고 부업이든 경험이든 5년 정도면 3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혼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치가 너무 큰 결과치인 게 그런 일이 애터미라는 일이라서 관심을 갖고 글로 가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반대로 한다니까 가서 애터미 하지.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를. 나는 잠실에 가게도 초밥 가게도 벌써 직원 7명 큰 가게 하고 학원도 100평 이상 하고 그런 사람 굳이 애터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아까처럼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오케이. 그 알고 다음 감정하면 이건 가능하겠다. 그냥 해보지 뭐. 3년 일을 해도 가고 안 해도 가고 여기 사신 분들이 1년, 2년 금방 갑니다. 저는 그래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방법적인 베이스는 우리 애터미 박환길 회장님이 정말 회사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노정부 단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분당탑을 10년 동안 하면서 누구도 따라오게 정말 잘 베이스는 만들어놨어요. 그 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걸 저희 또 그 속에서 각자 역할들이 있을 거거든요. 팀이란 거는 저도 제가 서울에서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에 분당해 가지도 않고 제 집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저희 선배들이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해준 게 항상 감사드리는 거고 존경스럽고요. 제가 또 역할을 할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거.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각자가 중요한 게 사업뿐만 아니고 그 어떤 건 목표는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다 어떤 결과치는 아니에요. 제가 목표를 이뤄가면서 제가 성장될 거고 제 팀이 성장될 거고 제가 발전될 거고 이 사업은 여기서 있지만 팀장 된다고 국장 된다고 돈이 안정되지 않는 건 아시죠? 그럼 결국은 볼륨이 커져야 돼요. 볼륨. 볼륨에 대한 사업은. 그럼 볼륨을 키워가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볼륨을 키워갈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을 크게 만들고 뚜껑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뚜껑은 각자 본인이 있어요. 뚜껑의 크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데 아무리 볼륨이 그 뚜껑이 작으면 아마 병목 인상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 선배들께 그런 일을 많이 해오셨고 저 또한 저희 팀에서 항상 제가 모든 분들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박한균 회장님이 에텀에서 만들어놓은 것 저희 선배들께서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놓은 것 같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그걸 제가 또 더 배우고 발전시켜서 제 다음 세대들한테 더 유능한 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팀을 이뤄서 항상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줌에서 봐서 다들 이렇게 인사는 못 드리지만 저희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한 2, 3년 정도면 확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남아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화이팅해서 금년 내년 정도 지나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 에텀이 한국에서 제일 잘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세요. 정말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하여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